잉여멘! 로블럭스! 자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네 아래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카트를 타고 도착 지점까지 가면 되는 게임이구요 자 이 게임은 제가 좀 조사해본 결과 실력은 1퍼 그리고 운이 99% 따라야지 도착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게임이에요 자 한번 가볼까? 카트 소환해서 가는거지 자 가자 어 이거 앞으로 가는게 뭐죠?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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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나 가는거 아니야 한 번에 그냥? 너무 쉬운데? 너무 쉽구요? 뭐야 아 완전 쉽잖아 이거 누가 어렵다고 했어 이거 와 씨 누르면 1인칭 돼요 오 그러네? 우와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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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어 너무 쉬운데 이거 한 번 더 가는거 아닌가? 아직 길이 좀 남았네? 근데 좀 많이 남았네? 응 좀 많이 남았구요 한번 가보죠 그래도 와 위에서 잉현맨 정수리 보인다 안녕 난 니가 안보이지만 넌 날 보고있구나 맞아 근데 나 지금 지금 중간에 넘어섰거든? 어 떨어졌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쉬운게 아니었어 중간에 빠른 부분이 있어 아 홀드는 B구 C는 좀더 속도를 내는거 같은데? 아니 C는 1인칭이야 아 C는 1인칭이고 아 그러면은 H가 브레이크인가? B지 B 아 멍청이야 멍청이는 너인거 같은데 이거 깨면 천재로 인정해줄게 브레이크가 아니라 B는 차트에서 내리는거잖아 아아 아닌데? 스페이스바 카드에서 내리는건데? 어? 나 B 누르니까 내려줬는데? 멍청아 멍청이네? 아 나 카트가 없어졌어 B를 너무 꽉 누르면은 멈춰서 더이상 진행을 하지 못해 적당히 눌러야지 적당히 눌러야돼? 어 너 잘하는구나 너 천재구네? 리어? 멍청아 너 도착하면 그럼 내가 천재로 임명해줄게 항상 천재 리아야라고 불러줄게 근데 못깨면은 도착 바보 리아라고 맨날 부를거야 놀릴만큼 원래 리아 도착이래 도착했다고? 아직 도착 안했던거 같은데 이거 왜 안가? 그거 안가 멈추면은 아예 안가 이제 브레이크를 너무 꽉 누르면 안돼 아니 1번 누르고 클릭해 얘들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? 아 푸쉬하는구나 푸쉬하는구나 그렇구나 오케 가자 아 미호야 안녕 너 열심히 가고 있구나 우리 끝에도 보자고 그래 꼭 끝에도 보는거다 어 리아가 보여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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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야 너 빨리 안가면 우리가 칠지도 몰라 뒤에서 신난다 교통사고나 빨리 안가면 자 여러분들 슬슬 이제 슬슬 한번 끝까지 가봐야죠 어 미호야 안녕 안녕 미호야 너 저게 느리게 간다 겁이 많구나 안전하게 가는거야 나는 지금 왼쪽 클릭 마마마박 하고 있어 빨리빨리 갈라고 자 클릭 한번 더 해볼까? 어 요호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미호 떨어지는거 봤어 너도 이렇게 될걸 여기서 엄청 천천히 가야된대 슬로우 다운 슬로우 다운 와 여기 천천히 안가면 여기 진짜 빠르다 여기 천천히 안가면은 바로 황천길 자 빨리가 빨리가 자 여기서는 이제 그냥 가구요 여기 또 슬로우 다운이라고 써져있는 부분에서 브레이크 눌러야되는거 같애 브레이크 이렇게 브레이크 이렇게 와 나 잘한다 이게 되게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구나 아닌데 리아야 너 너 너 내려갔어? 난 이미 도착했지 도착지점이라고? 아까 도착했다 했잖아 벌써? 이거 되게 어렵다고 소문난건데 어떻게 잘했지? 쉽던데 나 지금 가고 있어 나도 지금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떨어지는거 아니냐 오케이 나이스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간다 나 지금 간다 가고있다 언제와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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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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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 밟아야겠지? 살짝 밟을까? 어 너무 무서운데? 브레이크 자 간다! 자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섞어줘야돼 브레이크 브레이크! 리아한테 너한테 갈게 리아야 기다려 빨리 와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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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야 너 왜 거기서 떨어져? 안녕? 너 도착 안했구나 거짓말 치고 있어 어 야야 야 리아가 나 갑자기 추월했어 갑자기 떨어지더니 이게 말이 돼?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? 위에서 떨어졌어 너 뭐야? 너 진짜 실력 엄청나다 근데 점프도 할 수 있거든 점프도 점프를 어떻게 해요? B 누르면서 스페이스바 해봐요 안해요 안해요 스페이스바 내리는 거거든 아니 그게 점프라니까요 너무 쉽다 진짜로? 이따 해볼게 이따가 도착하고 도착해가 가거든 아니 도착해서 하면 재미없잖아요 안해요 스페이스바 낸 다음에 B를 눌러요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서 도전을 합니까? 아니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다니까요 안 돼요 안해요 도착 겁이 많아서 겁 엄청 많네 너무 쉬운데 나도 도착 도착 도착했다고? 응 아니 B 눌러서 점프 아니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점프한 다음에 B 눌러보라니까요 알았어 알았어 나 도착했는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거 뭐야 이거는? 한번에 내려올 수 있는 곳? 뭐 이런 게 다 있냐? 아 올라가는 거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건? 부착 지점이 왔는데 한번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점프가 된다고? 아 뭐야 일로와줘 왜 다시 어떻게 돌아가 음 돌아가야 돼 어? 어 뭐지? 오 뭐야? 오호? 안녕하세요 아 어디야 저쪽으로 가고 싶어 들어오세요 스타트? 아 올라가자 올라가면 돼요? 네 아 올라가는 거 있네 카트 어 어 지금 타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요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내려주는데요? 네 장난하세요 지금? 네 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어? 저 어떡해요 차가 중간에 가로로 뒤집혔어요 뭐 있나 저럴 때 해야죠 가자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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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짓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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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일로와봐 빨리 올라와봐 자 화끈하게 한번 가볼게 이번엔 이번엔 브레이크 없이 한번 가보자 그게 재미거든 브레이크 없이? 으응 미화야 너 내려오고 있어? 응 나 걸어서 걸어서 간다고? 중간에 카트가 뒤집혔어 으응 안녕 여매나 내가 하는거 잘봐 으응 자 가자 니가 그렇게 느리면은 내가 어떻게 가라는 거야 가자아 브레이크 없이 가자 빵빵빵빵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음 흠흠 와 나 진짜 촌스피드 지금 클릭 계속하고 있음 클릭하면 빨라지거든요 와 이거 그냥 클릭 막 해도 가는데? 응 난 브레이크를 밟아본적이 없는데 이거 그냥 일부러 떨어져 봐야겠다 그래서 중간에 걸쳐서 가는거지 그럼 엄청 빨리 가지 않을까? 오케이 가보자 일부러 떨어지기 어? 어? 뭐야 이거 그냥 빵 눌러둬 안전빵이야 니아야 너 왜 떨어져? 응? 얘는 이미 가자어 아 중간에 떨어지고 싶은데? 내가 있던게 아무나 하는게 아니야 한번만 중간에 떨어져 보자 한번만 한번만 아 안되네 거기서 이제 떨어질거야 흠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한번 떨어져 여기서 떨어져도 될까? 어? 그래 한번 가보자 으하하하 됐다 됐다 와 됐다 됐다 한번에 일로옴 근데 거꾸로 아니야 지금? 어? 거꾸로다 카트 뒤집혔다 아 10명에다가 구해줄게 어 네가 네가 앞좀 막아줘 다 뒤집어질게 앞좀 막아줄래? 으흠 야 아니 좀 오르막길이니까 뒤로 와봐 그래 그래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